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헌터 오현진 팀장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이 시간 꽉 채워서 또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난주에 했던 강의가 눌림목 매매예요. 어떻게 우리가 눌림목을 잡고 매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2주에 걸쳐서 이어지는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가 눌림목 매매법 상이고요. 이번주가 눌림목 매매법 하입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 못 보신 분들은 채널을 통해서 저희 지난 강의 보실 수 있어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계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채널에서 다양한 강의 정보들 무료로 모두 다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조금 짧아요. 그죠? 짧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이런 풀 버전 강의들 다 준비를 해놨고요.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지 기본적인 강의 내용들, 심리 강의까지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강의 다 보시면 충분히 초보 탁지 떼고 중급 이상에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공부하시는 만큼 수익이 나니까 채널 들어오셔서 지난 강의도 보시고 풀 버전 강의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눌림목 매매법 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강의를 하는 건데 그럼 지난주 강의를 못 봤으면 이번 주 강의가 소용이 없냐? 아닙니다. 지난주에 못 보셨어도 기본적인 개념은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난주 강의를 못 봤어도 이 강의만 보셔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지난주 강의를 보시면 더 좋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히만 짚고 넘어갈게요. 눌림목이라는 것은 상승 추세에 있던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상승 추세에 있던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가 다시 상승을 이어가는 것. 이게 눌림목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악재가 있어서 밀리는 거냐? 아닙니다. 악재는 없는데 시장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수급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종목이 매도가 나왔으니까 계속 매도가 나올까요? 아니죠. 다시 매수가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그 지점을 노려서 매수를 하겠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눌림목 매우입니다. 그래서 보통 눌림목을 보여준 주가는 재상승을 보일 때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 고점까지 돌파하면 N자형 패턴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거까지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눌림목에 대한 개념, 정의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시면 되겠죠. 주가가 급등한 후에 주식을 낮은 가격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고자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로 발생합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등 선도 세력들이 물량을 조절하면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주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짓고 넘어가죠. 기관 외국인은 한 번에 물량을 확 싸고 확 팔고 이러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천천히 사고 천천히 팝니다. 제가 이제 수급 강의를 할 때 이 말씀도 드렸어요. 매수 규모보다는 매수 추세가 중요하다. 한 번에 얼마나 많이 샀냐보다는 계속해서 사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차트도 추세가 중요하지만 수급도 추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저희 지난 강의 보시면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꼭 채널 추가하시고 지난 강의 보시면 좋고요. 주가가 상승 후 하락 전환 시 모두 눌림목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죠. 주가가 상승하는데 하락했는데 이거 눌림목이야 냅다 매수하면 안 된다. 재반등을 시도하는 걸 보고 매수를 해야 된다. 밑에 세 가지 설명이 있는데 이 설명이 어려우신 분들은 또 패스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건지 눌림목인지를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상승 추세를 밟고 지지를 하느냐 여부입니다. 지지를 하면 어? 눌림목이구나. 지지를 못하면 어? 이거 눌림목 아니다.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눌림목과 하락 추세 전환의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핵심은 거래량과 추세. 그 중에서도 추세 트렌드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됩니다. 아마 제가 앞으로 이제 하게 될 강의에도 추세란 말을 제가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추세를 활용한 매매법도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강의 자체가 주식 초보자분들을 기본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초보자분들이 기본을 잡고 매매를 하시는 건데 갑자기 뭐 엄청 어려운 기법을 갑자기 확 설명을 해버린다. 그러면 보기도 싫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써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는 뭐라고 그랬죠? 초보자분들도 적용할 수 있는 게 추세예요. 초보자분도 적용해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게 추세 매매예요. 그래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수익까지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게 또 저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상승 추세의 일반적인 패턴은 이렇다. 말씀드렸었죠? 상승시는 거래가 증가하고요. 하락시, 조정시. 조정시에는 거래가 감소할 때 상승 추세 신뢰도가 높아요. 지난주에 또 이후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주가는 물건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주가가 올라갈 때 더 올라가려는 성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속도로 보셔도 돼요.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100km로 막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가 앞으로도 더 달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브레이크 안 밟아도 액셀렬 안 밟아도 일정 구간은 더 가겠죠. 갑자기 100km로 달리던 자동차가 후진을 확 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 나겠죠. 가속도라는 경향으로 보셔도 돼요. 상승하는 종목은 달리는 자동차입니다. 달리는 자동차는 앞으로도 달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추세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급등 눌림목 이걸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부터는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조금 새로운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새로운 건 아니고요. 눌림목 매매의 약간의 응용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눌림목은 눌린 다음에 주가가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건데 급등 눌림목은 눌린 다음에 급등하는 패턴이에요. 뭐가 좋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좋죠. 그래서 형태는 대충 이렇습니다. 이거 이제 일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대양봉이 나온 다음에 약간 이제 옆으로 흐르는 좀 지루한 흐름이 있다가 다시 한 번 급등을 쫙 하고 또 옆으로 조금 흐르는 지루함이 있다가 급등을 쫙 하고 그래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이런 장대양봉을 노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급등 눌림목입니다. 눌림목 매매를 하시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아실 수가 있고요. 장점은 짧은 시간에도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상당한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등 눌림목 매매를 잘 하시면 수익을 보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급등할 때 거래량도 동반되면 이제 더 좋아요. 주가에서 거래량은 항상 뺄 수가 없으니까 거래량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사설인데 주식 매매에 있어서 보조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보조지표가 거래량을 담고 있어요. 제가 볼 때 100개 정도 보조지표가 있다면 한 70, 80개 정도는 거래량을 써요. 왜 쓸까요? 그만큼 좋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쓰겠죠. 그렇죠? 거래량이 없는 지표도 몇 개 있지만 저는 웬만하면 이제 거래량이 들어간 보조지표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보조지표 관련해서 강의할 시간이 있으면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은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급등 눌림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죠? 그 다음이 주가가 옆으로 흐르다가 뭐가 나왔어요? 장대항봉 탁! 그 다음에 이 거래를 조금 지루하다가 장대항봉 탁! 그렇죠? 급등 눌림목을 잡으시게 되면 이런 차트의 패턴을 잡으실 수가 있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차트는 이전 구간에서 매집이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해요. 매집이 끝났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사고 싶은 수량만큼 다 샀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수익이 극대화가 돼요? 주가가 그 다음부터 올라가면 수익이 극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장대항봉이 나온 다음에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옆으로 흐르는 종목은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도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매집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들키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물량을 사면서 주가를 올리지 않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매집에 대한 과정이나 특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또 매집주의를 선춤해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죠. 근데 이거는 좀 고난이 돼요. 초보자 분들께서 차트를 보시고 거래량만 보시고 어 이거 매집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매집을 판단하시려면 정말 많은 차트를 하시고 주식 시장에 대한 생리나 이런 공부들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매집을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실력이 좀 더해지시면 매집 관련된 공부들을 좀 하시면 그런 종목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각설하고 오늘은 이제 급등 눌림목 강의니까 옆으로 흐르면서 거래가 크게 실리지 않으면 매집으로 볼 수 있다. 매집이 끝날 때 급등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집을 몰라도 매매할 수는 있어요. 특성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장대양봉이 한번 나왔죠. 동그라미 친 부분. 장대양봉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건 뭐냐면 일단 설명드리겠지만 검은선이에요. 이 검은선. 바로 밑에 이제 얇은 검은선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일선이에요. 오일선이 왜 중요하냐면 급등 눌림목은 오일선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거든요.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도 장대양봉이 나온 이후에 옆으로 흐르면서 어디서 지지를 했냐. 오일 입형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일 입형선의 지지가 확인이 되면 매수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을 보실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되겠죠. 오늘은 눌림목 두 번째 강의고요. 소주제로는 급등 눌림목 매매입니다. 눌림목 매매는 개인주자분들께서 하시기에 괜찮은 매매 초보자분들도 하실 수 있는 매매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급등 눌림목 매매는 타점만 잘 잡으면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매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책 강의, 풀 버전 강의, 지난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세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의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을 일단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강의 관련된 정보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공부하셔야 수익 보실 수가 있어요. 공부 없이는 수익도 없어요. 잘 모르고 주식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보면 계속 가지 않습니다. 그건 일시적이에요. 내가 수익을 보면 왜 수익을 받는지 손실을 보면 왜 손실을 받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키워나가고 손실이 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지향하고 이렇게 하셔야 수익을 보실 수 있어요. 채널에 제 강의들 많이 많이 올려져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보시고 실제로 매매해보시고 공부하시고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복이 최고입니다. 반복을 이기는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 자격증 공부 같은 걸 많이 했고 최근에도 자격증 공부를 했는데 정말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험도 있어요. 책을 통째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섯 번을 봤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렵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려고 해서 그냥 한 번 더 읽었거든요. 근데 여섯 번 읽었을 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반복의 힘은 정말 엄청납니다. 두 번 보시고 다섯 번 보시고 열 번 보시면 진짜 이해 안 되던 것도 자연스럽게 이해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통째로 그냥 그 흐름을 암기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다섯 번 보고 열 번 보는 건 어렵습니다. 주식 공부가 쉬우면 또 재미없잖아요. 돈 버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공부는 좀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내게 되니까. 그래서 급등 눌림목, 강의도 반복해서 보시면 분명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수익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해서 수익 보시면 진짜 뿌듯해요. 내게 되는 것이고. 자,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신성이엔제라는 종목인데 보면 이것도 어디서 반등을 했어요? 5일선에서 반등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장대양봉이 동그라미에서 나왔죠. 장대양봉이 일단 나오면 5일선을 표시를 하세요. 보통 차트에는 5일선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제 주가가 5일선에서 지지를 받으면 매수를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거래일로 짚어보면 지금 장대양봉을 만든 거래일, 다음 거래일은 뭐예요? 은봉입니다. 단봉이죠. 그 다음은 양봉입니다. 역시 단봉이죠. 밑골이 약간 있고요. 그 다음 봉에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5일선의 지지 타점은 장대양봉이 나온 다음 다음 거래일입니다. 5일선이 깨지지 않고 5일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으면서도 양봉입니다. 매수 타점으로 잡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매수 이후에 바로 급등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매수하고 나서 5일선이 안 깨지면 그냥 계속 보유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제일 마지막 거래일에는 5일선이 깨졌죠. 이럴 때는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매도 관련된 강의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눌림목 강의니까 그래서 눌림목, 급등 눌림목은 5일선 지지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어때요? 좋겠죠? 앞서 봤죠? 도시가에서 보겠습니다. 써놨죠? 5일이 평선 지지를 매수 타점으로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이제 차트에서는 언제 매수를 하시는 게 제일 타이밍이에요.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은봉 3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양봉 나왔고 그 다음에 은봉 나왔고 여기서 매수하지 말고요. 그 다음 양봉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말씀드렸듯이 지지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5일선에서 반등을 확인하고 이 반등이라는 표현이 어려우면 양봉을 확인하고 그리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 매수를 하시면 이 차트에서는 그 다음 거래일에 주가가 급등이 나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눌림목 강의랑 개념은 똑같아요. 지난주는 그냥 상승 차트를 깨지 않고 반등하면서 하자. 이거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이용해서 매매하면 좋다라는 거 그리고 5일선 급등은 일단 앞에 장대 양봉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필수 조건이에요. 앞서 봤던 차트가 다 어때요? 장대 양봉이 있었잖아요.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있었을 때 성공률이 높아요. 장대 양봉이 먼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옆으로 흐르다가 5일 2평선 부근에서 반등을 할 때 그때 매수를 한다. 그때 이제 시장가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시장가로 매수하시면 주가가 바로 쫙 급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런 매매는 놓치면 아깝겠죠. 알고 있으면 써먹을 수 있는데 모르면 못 써먹으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매매하고 아는 만큼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매수 타이밍 잘 잡고 매수를 해보시면 수익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급등 눌림목 차트 몇 개 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야 돼요. 나왔죠 하나?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십자가 칼 모양입니다. 위로 크게 십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위에 이제 귓고리 많이 달리고 그 다음에는 은봉인데 또 밑고리가 많이 달리고 와 변동성 엄청 큽니다. 그죠? 보통 이런 종목은 장중에 단타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이 붙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뭐만 본다? 오일선 지지만 봅니다. 오일선 지지. 오일선에서 지지를 했죠. 이 모양이 약간 도지 모양이지만 어쨌든 지지를 했어요. 지지를 하시면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급등 눌림목은 두 가지가 그래서 중요해요. 첫 번째는 장대 양봉. 거의 필수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오일 입평선 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매매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급등주를 매매하는 것 치고는 안전해요. 급등주 매매가 대부분 위험한 게 많은데 이 매매는 급등주를 잡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께서 적용하시기가 괜찮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이라도 당장 차트를 돌려보시고 이런 조건에 맞는 종목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매수를 해보시면 좋겠지만 매수를 해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시면 충분히 감이 올 겁니다. 그리고 초보자 분들이실 때는 소액으로만 하세요. 몇 십만 원으로 하시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투자금 늘리고 그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충분히 좋습니다. 주식은 정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이 예를 들어서 연세가 조금 있으시다고 하시더라도 어차피 앞으로 최소 1, 20년은 주식하실 수 있잖아요. 공부하시고 수익 보시는 시간까지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충분하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빨리 공부해서 빨리 수익 내고 싶어요. 이런 조급함이 투자를 망칩니다. 주식은 긴 호흡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공을 계속 쌓아 나가셔야 돼요. 작은 성공이라도 10번, 100번, 1000번 쌓아 나가시면 그게 내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내공이 쌓이시면 어떤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항상 주식 공부를 하실 때는 그런 내공을 쌓는 거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장대양봉과 5.1선 지지. 뭐다? 급등, 눌림목.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이 위치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한 다음에 어때요? 바로 장대양봉이 나왔고요. 5.1이 평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급등했으니까 급등에 매도해도 되고 어? 나는 5.1이 평선 지지까지는 볼래. 라고 하시면 5.1이 평선 타고 가는 거 그냥 기다리시면 되죠. 그렇죠? 심플합니다. 크게 어려운 매매는 아니니까요. 기술적인 부분만 잘 보시고 지지 꼭 확인하시고 5.1이 평선입니다. 5.1이 평선 지지 꼭 확인하시고 장대양봉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들만 체크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해보실 수 있는 매매니까요. 실전 투자로 활용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종목 볼까요? 똑같아요. 장대양봉 나왔죠? 5.1이 평선 지지 나왔죠? 그러면 매수해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지금 장중에 매수했어도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렇죠? 급등 늘림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 움직임이 좀 빠르니까 장중에 매매하셔도 괜찮아요. 종가까지 확인 안 하셔도 장중에 하실 수도 있다. 물론 종가까지 확인하고 해도 됩니다.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그건 성향이에요. 성향. 내가 좀 단타 성향이 강하면 장중에 하시고 나는 직장인이라서 차트를 실시간으로 못 봐요. 혹은 나는 좀 보수적으로 매매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가에 보고 매매하셔도 돼요. 이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뭐가 정답은 아니니까 기호에 맞는 걸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위치에서 매수를 하면 역시 5.1 평선 쫙 한번 가는 중간에 이제 장대음봉이 한번 깨질 때 차익실을 한번 해도 돼요. 만약에 이날 무슨 시장 악재 때문에 흔들려서 하루 기다리겠다고 하면 기다리셔도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기다리지 마시고요. 원칙대로 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외를 두는 건 주식실력이 쌓였을 때예요. 주식실력이 쌓이지 않았을 때는 예외를 두시면 안 돼요. 예외를 배제하시고 원칙대로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자, 이 종목 볼게요. 장대양봉 이후에 옆으로 흐르면서 5.1선에서 살짝 단봉을 그리면서 양봉을 띄웠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좋습니다. 급등 눌림목 매매 아주 안정적인 차트예요.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해보실 수가 있다. 그러면 다음날 이제 쫙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반복해서 예를 들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예시입니다. 자, DPC라는 종목이고요. 장대양봉은 꼭 나와야 하죠? 장대양봉이 나오고 주가가 옆으로 흐르는데 5.1 2평선에서 양봉을 띄우면 그때 뭘 해볼 수 있습니까? 매수해볼 수 있습니다. 저게 은봉이면 하루 더 기다려보세요. 은봉이면 하루 더 기다려서 양봉 나오는 거 보고 매수하셔도 안 늦어요. 조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놓치면 다른 종목 사면 됩니다. 종목은 계속 나와요. 하나 놓쳤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매수가 괜찮다고 보여질 때만 매수를 하세요. 이 위치에선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타고 가면서 상승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눌림목 매매 두 번째 강의였고 소호 제목상 급등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보자 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강의고요. 실제로 해보시고 적용해보시면 수익 보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제 강의 풀 버전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 화면 하단에 있는 QR 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놓으시면 제 강의들 채널에 많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강의 충분히 보시고 익히시고 또 매매 활용하시면서 돈 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럼 뿌듯할 것 같고요. 강의를 보시고 잘 안 되는 부분은 반복해서 보면 분명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풀 버전 강의로 준비를 했으니까 걱정 마시고 모두 모두 공부 많이 하시고 수익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